3번 부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명백히 틀린 게 하나 있네 4번 선의선출법에 비해 가중평균법은 독립조립평가 아니죠 평균법은 원가를 평균 내버리는데 평가하기 힘들죠 참고로 이건 참고로 우리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죠 표준 종합원가 계산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할 때 표준원가 계산할 때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표준 종합원가 계산의 원가 차이 분석은 무조건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왜 정기원가는 다 평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가만 평가해야 돼 단기 발생 원가만 해야 돼 무조건 그렇죠 참고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성과 평가하는데 정기 단기 원가 합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표준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 분석은 무조건 선의선출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앞에 와서 3번에 지문 1번 보면 가중평균법은 기초정본법으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트 지트는 뭐예요 무조건 무제고 시스템 무제고 시스템 무제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의선출법 평균법 의미가 없어요 재고가 없는데 무슨 원가 의미의 과정이야 다음 페이지 평균법은 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고 5번 흐름 생산의 경우에 선의선출법은 선의선출법은 은인의 은 못하네 이거 또 나왔네 찾아도 찾아도 나와 이렇게 선의선출법은 가중평균법에 비해서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후위선출법은 안 봐야 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초정품이 있는데 걔를 무시하고 막 새로 진행을 해 4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4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항상 원가관리하기에는 포인트가 있거든 원가 계산은 그림 무조건 개별, 종합, 결합, 혼합 다 관리회계는 모형, 틀,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하면 거의 80%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기본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기본 그림을 출발이 되는 거고 재료비는 공정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인 모형이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기말정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얘가 80개고 나머지 40개가 50%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공비가 지금 현재 얼마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가공비의 환산량의 개념 바로 뭐냐면 얘가 몇 개에 해당하는 가공비지 그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평균적으로 발생한 가공비는 몇 개에 해당하는 가공비예요? 100개에 대해 맞춰놨어요 아까 그 고민한 거라고 100개 그렇죠? 100개에 맞추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1000원이다 라고 하면 가공비의 환산량을 다닌다는 건 얼마예요? 10원 되는 거죠 그럼 이 10원을 다시 여기 곱해주고 여기 곱해준 거라고 사실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이건데 실제보다 과대평가일 때 과대평가 얘를 50%가 아니고 40개를 80%라고 할게 80% 그러면 환산량은 몇 개가 돼요? 어렵구나 좀 112가 되나요? 얘는 모르겠지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모르겠지만 그럼 얘도 떨어지죠 원가가 낮은 걸 곱해주니까 얘는 어때? 얘는 높아지겠죠 당연히 금액 자체가 높아지니까 이걸 물어본 거라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초록색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 찾아보면 되지 환산량은 어때? 환산량은 누르나잖아 그렇죠? 환산량 당연히 당원 거는 줄어드네 그 다음에 완성품은 줄어들고 길말은 늘어나고 이거를 특이정으로 못 찾아요 특이정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원가계산은 5번 5번 옳지 않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5번에 1번이 틀렸네 5번에 1번은 4번과 같은 문제죠 자 선의 선출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계산하는 회사가 제공품을 과대평가할 경우 환산량은 과대평가가 되지만 완성품은 과소평가 되는 거죠 여기 틀렸네 2번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의 선출법, 평균법, 환산량은 같아요 그쵸? 같아요 존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균법이 크죠 3번 뭐 많이 나온 거고 4번 4번이 4번 설명해 드려야겠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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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COM 4번 4번 5번 5번 5바 8 9 12 4 12 자, 공소는 몇 개? 공소는 몇 개 나와요? 공소 분량 몇 개 총 아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하기 싫어서 분량 몇 개 총 500개인데 지금 400개니까 100개죠 100개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정상공소는 합격품의 10%다라고 하면 몇 개인가요? 정상공소 수량은?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몇 개 합격했어요? 여기서 보면 되지 뭐 400개가 검사 받았잖아요 100개가 분량이라면서 몇 개 합격? 300개 합격 300개 300개가 어디 갔을까? 여기 200개 있지 뭐 얘는 이미 정기 검사 받았잖아요 정상공소 논과가 있겠지 그렇죠? 얘도 합격했죠? 300개라고 300개의 10%면 정상공소는? 30개, 비정상 70개 지금 배우려고 잊어버렸구나 다 지금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봐도 되고 400개가 검사 받았고 100개가 불합격품이니까 300개가 합격한 거죠 거기에 10%, 30% 이쪽으로 봐도 되죠? 이미 얘는 정기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단계 합격한 분량은 200개, 기말정공 100개, 300개라고 이것도 문제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려고 하고 이 문장을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는 원가 흐름을 가진 선인선출법이죠? 만약에 만약에 평균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얘를 단기 착수한 걸로 가정했죠? 이렇게 하면 몇 개 합격했어요? 이래도 300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평균법은 바로 뭐냐면 원래 물량 흐름은 선인선출법인데 원가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라고 실제 검사는 400개밖에 안 받았어요 다시 그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4번 정상공손의 공손수량은 평균법을 적용하나 선인선출법을 적용하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선인선출법으로 무조건 이런 문제는 사실 나오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5번은 공손품에 대한 가공과 완성도를 검사 시점으로 한다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선인선출법을 사용할 경우에 밑줄 공손품은 모두 단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된 가정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정된 선인선출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선인선출법을 적용할 때 기초적인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다 완성품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런 물량을 가정할게요 기초 제공품이 100개가 있었는데 20%만큼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이미 정기에 재료비, 가공비를 얼마 받고 넘어왔겠죠 단기에는 얼마만 더 진행하면 돼요? 80%만 진행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정에서는 공정말에 검사한다고 할게요 검정말에 그럼 사실 이 불량안의 일부는 얘한테도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량을 쪼개야 돼 단기 착수물량에서 발생한 불량하고요 여기 불량하고 쪼개지 않는다고 선인선출법 할 때는 얘는 무조건 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완성품을 집어넣는다고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량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수정된 선인선출법이라고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되세요? 6번 이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4번이 틀렸는데 불합격품 중에서 재가공에 의해서도 합격품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공손이라고 하고 전액이 아니죠 뭐만? 정상공손 원가만 틀렸고 5번은 중요한 거니까 손입분기점 분석 즉 단기 의사결정 단기 시점에서는 당장 하나 팔면 늘어나는 이익은 뭐가 늘어나요? 공원익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1번 종합예산은 특정 조업대의 근거 종합예산 밑줄 치고요 이게 바로 고정예산 2번은 넘어가고 보지 마시고 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의 연환산 양은 당연히 선인선출법이 항상 크거나 같죠 언제 같아요? 기초조금품이 없을 때 같죠 자 7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7번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제공하는 원가 기관원가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떤 원가가 발생이 됐는데 공장으로 가게 되면 그 원가가 어떻게 돼요? 다 판매되지 않는 이상 일부는 재고 자산에 남아있죠 만약 그 원가가 판간배로 간다면 다 비용처리가 되어버리겠죠 어느 경우에 이익이 작아져요? 기관비용 처리하는 게 이익이 작아지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 공손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하는 방법 제일 작아지죠 비용 다 떨어버리니까 8번 올바르거나 타당한 문장 무언것은 찾아보세요 자 A번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 기초정품이 없을 때 자 얘가 없으니까 선의선수법 평규법 같죠? 같고 C번 기말정품원가가 기초정품 비해 증가했다면 우리 제공품을 보면 우리 제공품 계정을 보면 기초정품이 입금세가 restaurants 기초어 기초어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차대는 같아야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기말 제공품원가가 기초보다 증가했대요 그러면 대충 기초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됐대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지 뭐 이건 맞는 거고 B번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 기초와 기말의 완성도가 다 같이 50%일 때 원가 같다 그렇지 않죠? 뭐가 다르니까 전기 단기 원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D번 보조분 원가 3개 갖다 올라야 되잖아요 직접 단계 상호 계제식이 스탭다운이니까 단계배부법이네 그러면 단계배부법을 배분할 경우 어떤 부문을 먼저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틀렸고 9번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옳지 않는 거 자 볼게요 1번 공소는 정상 비정상 맞고 2번 공정별 원가 계산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프로세스 코스팅이니까 정상 공소는 원가는 양품의 원가의 가산 맞고 3번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자 공소는 개별 종합 똑같아요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에서 괄호 한번 쳐볼까요 얘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정상 공소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로 관주되지 않으며 기관 명초 원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조 과정에서 분량률을 제로로 달성 분량률을 제로 밑줄 자 우리 회사는 분량률이 없어 정상 공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도 분량률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럼 분량은 다 어떤 분량이에요? 비정상 분량이 되겠지 맞죠? 5번 자 공정별 원가 계산에서 공소원 단위를 자 밑줄 산출량 단위에 포함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으로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동일한데 환산량이 늘어나니까 단가가 줄어들지 당연히 그랬는데 뱀 forehead